조금 있으면 체육대회 시작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안 오셨지? 아 체육대회 시작... 썽달아! 아휴 내가 좀 많이 늦었지? 아니요 체육대회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아 시작 안 했어? 됐다 그럼 아니 근데 과장님 체육대회인데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? 뭐? 나 이게 편해 괜찮아? 아 그래도 움직이기 좀 불편할 텐데 아휴 나 이거 입고 뭐 다 하는데 뭐 보여줄까? 봐봐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어? 이름하여 이것이 술 트레칭 아시기 전에 몸 풀어야 되거든 나 운동하러 온 거 아니야? 한 잔 쭉 먹으러 왔대 아휴 한 잔 하자 술은 이따 드시고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뭔 옷을 입어? 이거 사장님이 단체복 다 입으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? 제가 챙겨뒀습니다 으이씨 이런 거 챙기는 건 병철이 밖에 없어 아저씨 쌀 쏘다 금방 갈아입고 올게 야 이거 단체복을 또 이렇게 야씨 이거 옷이 좋다 이거 야이씨 우야야 자 어때 이거 잘 어울리나? 잘 어울려 아휴 과장님 아휴 과장님 아휴 과장님 아휴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저기 이거 왜? 야 뭐 이 책 대가 이 책을 여직원 옷을 제가 잘못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? 여직원 옷을 아휴 그래 야 책 때라 그러는데 시끌시끌하다 아휴 제가 여직원 옷을 잘못 갖고 와서 아 그래? 바꿔오겠습니다 아휴 뭘 바꿔 괜찮아 저 병철이가 준 건데 그냥 입고 있지 뭐 아휴 괜찮아 아휴 괜찮아 우리 저기 하고 있는데 나 이거 봐봐 좌우 움직이잖아 아휴 야 이거 봐라 이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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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니 우리 시원하게 아휴 한 말 써봐 이거 뭐 이건 뭐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휴 이럴 줄 알았지 야 이거 술이 거기 이거 뭐 많이도 갖다 놨다 이거 기가 막지인데 이거 어떻게 여고 왔다가 치윽 한 잔 하자고 기가 막지가 아휴 근데 저기 일요일 낮부터 술 먹기는 좀 그런데요 아이 무슨 소리야 어? 송혜 선생님이 몇 십 년 동안 일요일마다 말씀하시는 거 몰라 어? 전국 너리 자랑 다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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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치지요.